세계적으로 K-웹툰이 주목받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장의 뒷면에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통 사이트, 그리고 살인적인 업무 환경에 내몰린 작가들이 있습니다. 불법 유통 시장 규모로 인해 받는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되고, 나아지고 있지 않은 작가들의 근로 환경 실태는 어떠한지 박미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불법 유통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불법 사이트로 인해 받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5,48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유통된 웹툰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미리 보기 해차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가 작품을 무단으로 올리면 수입조차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웹툰 작가들의 가혹한 업무 환경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 웹툰의 한 인기 작품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과로로 유산을 경험했다고 폭로했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큰 웹툰을 연재했던 장성락 작가는 지병으로 사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매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웹툰이 쏟아지며 무한 경쟁 시스템에 내몰린 작가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버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70%가 넘는 국내 웹툰 작가가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67%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70% 이상은 주 6일 넘게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직장인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것과 비교해도 업무 강도가 더 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선 작가들의 일정한 휴식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웹툰의 성장 속에 가려진 불법 유통 문제와 작가의 근로 환경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범군민적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